번호 바꾼 거 아니잖아. 그럼 대체 뭐야? 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문자를 잘못 보내는 거야? 실례지만 문자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. 잠깐만. 이거 피싱 문자면 어떡하지? 답장하자마자? 안돼! 뭐야? 폰이 두 개였어? 근데 숨기기는 왜 숨기... 지금 뭐하는 거야? 어? 헤어지기로 해놓고 이건 좀 아니지 않아? 무슨... 무슨? 다른 번호까지 써가면서 이러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? 아니 그게 무슨 오해가 있는 거... 헤어지자고 쉽게 말한 거 아니야. 근데 이런 문자를 보내면... 이 문자 나 아닌데? 뭐? 내 눈앞에서 딱 걸렸는데 무슨... 폰 두 개 가지고 있던데! 아... 이거 AL전자 다음 분기 출시해정 모델 테스트 한 거야? 어? 이쪽 분야 보안 중요한 거 알잖아. 그래서 혼자 있을 때만 보다가 눈 마주치고 순간적으로 놀라가지고... 그랬군? 응... 그럼 갈게. 아, 네! 예영 씨! 저녁 같이 먹자고요? 네! 어디로 갈까요? 그거 내 폰인데? 네! имост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